그래서 자기는 너무 신기했대요. 실제로 회사에서 같은 회사잖아요. 박성광 씨도 요즘 많이 바쁘지만은 박성광 씨 스케줄보다 송이 씨 스케줄을 더. 왜요 왜요? 체크를 한다는. 네 맞아요 저를 이제 좀 섭외할 때 혹시 송이 씨도 같이 오는지 아는 건지. 기기가 많으니까. 송이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계속 송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. 지금도 송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. 이런 얘기 이런 얘기. 알겠다. 다음에 광복이 질문을 좀 해 볼게요.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. 너무 안 쓰면 돼 이제 너무 안 쓰면 된다. 너무 잘 되면 돼 이제. 저녁장갑 아니에요. 다행이에요 오빠 오늘 많이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? 고마워요. 배 안고파는데 딱 보인 순간 그냥 먹었어. 저 이제 시작이에요. 저 바지 하나만 사 입고 와도 될까요? 아직 많이 남았는데 어떡해. 아직 많이 남았어요. 괜찮으세요? 네. 안녕하세요 국동 여러분들 모찌피치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예고 드렸던. 과즙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. 페인트가 생각보다 되게 페인트처럼 된다. 왜 할아버지 홀꺼운 같아. 하하하하 저는 우리 과도한 사냥생에서 뵉는 것보다 cas가 사냥이 나오고. 여기서 더욱냐고 부르기 시작하십니까? 저희가 예고 Admiral에서 배송하고 계신 모찌피치입니다. 가지고 있는거죠.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건을 좀 줄어놓음을 알아봅시다.